KTX? 아, 설마. 일단 여기서 내려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을 위해서. 예.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아유,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와가지고. 아, 저희 사업소는 이게 철도 차량 KTX. 네. 아유, 네. 청소업무, 청소업. 청소업무. 아, 청소업무. 아, 청소업무. 들어가 볼까요, 이제?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간지를 잃을 수가 없네 야, 일하는데 무슨 힙합 느낌 선생님, 아직 애들이 옷을 덜 입어서요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준비했습니다 안전모를 챙겨주시고 괜찮으십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냥 오늘 소장님 말 듣고 일하러 온 거니까요 네 안전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하러 왔으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네 김소장님 괜찮습니다 저희들 오늘 일하러 온 거니까요 안전모가 착용하시고 아, 예, 예 이거 되게 가볍다 야, 오늘 너 이거랑 되게 잘 맞는다 거문하기는 작업을 하시기 전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아니 소장님,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입사하기 전에 네 저희들이 안전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 근로계약서요? 네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험으로 꼭 착용하셔야지만 청소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하세요, 빨리 천장에 보면 2만 5천 몰통 전압이 울리고 있습니다 완전히는 마취표가 없으니깐 이거를 명심하시고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야, 근데 너네 옷 되게, 되게 괜찮아 지금 되게 잘 어울리죠? 어 저는 이게,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머리색이야 이거 약간 요즘 느낌이긴 해 스카치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스토끼 이거 밤에 불빛 스카치 되는 거 아니야? 스카치, 스카치 여기 하얀 부분에 스카치 찍어볼까? 우리 또 이런 거 또 안 놓치죠 그만 좀 찍어 아니, 스카치 하, 나 그냥 눈에 떠 이게 이렇게 밤에도 있다 어, 약간 그러네 이게 이게 뭐 왜냐면 이제 밤에 작업하시니까 그래서 야, 그 불을 하니까 바르고 나 왜 이렇게 슬픈 눈이 너네들 걱정돼서 야, 너네들 걱정돼서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슬픈 눈을 갖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근로계약수 쓰셨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동력도 받으셨고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저희 가야죠. 네, 우리 오늘 같이 근무 저기 일하실 분 허영우수 씨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많은 지도를 하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뭐 갈까요? 네. 출발. 우리가 작업 구역이 넓어서 자전거 타고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제 자전거는 저쪽이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전에 주의해서 자전거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자전거 탈 줄 알지? 네. 벌써 재미있는데? 형 탈 때 가면서 휘파람 불어야 되는 거 알죠? 자전거 진짜 휘파람 불어야 되는 거 알죠? 아이, 나 이것들. 이것도 있어. 키팍. 여기 맞춰서 랩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진짜 여기다 맞춰서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죠. 예, 예. 와이, 콜, 레일. 와서 우리 이렇게 일하고. 오늘, 내일, 콜, 레일. 오늘, 내일, 콜, 레일. 현장으로 갑시다. 예, 예, 예. 팔로우 더 리더. 천천히 따라오세요. 예, 예. 팔로우 더 리더. 좌우 항상 잘 보고. 여사님 너무 귀여우죠? 네, 맞아요. 보존 바퀴 달고 이렇게. 보존 바퀴 진짜 귀여운 것. 우측 통행할게요. 우측 통행, 우측 통행. 재밌다. 우와, 진짜 재밌다. 아, 시원하다. 이야, 이제 진짜 가을은 가을이네. 아, 시원해. 시원하지? 팔로우 더 리더. 이거 내릴 때 멋있게 내려야 되는 거 알지? 위로 올라오세요. 예.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요. 우와. 대박. 와, 이 그림 봐봐. 이야, 이거. 이거 장난 아니네. 이야, 진짜. 지금 열차 기다리는 건가요? 네. 지금 아직 열차가 안 들어온 거죠? 예,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 몇 열차로 타러 가시라고 하면 저희들 따라서 들어간대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온 차로 지금 신속이거든요. 예, 예. 신속을 좀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네, 예. 신속이 뭡니까, 신속이? 신속은 그야말로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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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빨리. 그럼 신속은 몇 분 안에? 신속 안에는 보통 5분. 5분이요? 5분 안에요? 빨리 움직여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나가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일을 하는가.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는 저 친구분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차로 올라가면 쓰레기를 먼저 뽑고 의자는 가는 방향으로 의자를 돌립니다. 빗질을 하고 쓰레바퀴로 담고 마포로 닦습니다. 시판을 닦을 때는 이 빨간 글레로 닦습니다. 이 파란 글레가 선반 글레입니다. 선반 닦는 글레는 봉에 글러서 선반을 닦습니다. 유리 닦는 글레는 하얀 융입니다. 하루에 40대 정도 청소를 합니다. 의자 요러시장 존경 밀들 지붕 아atic 아atic 타이밍 부스 네, 걸레를 그럼 빨아오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요? 네, 물을 묻혀야 되거든요. 색깔별로 용도가 따로... 이게 식판, 선반, 화장실 두 개. 가지고 저희 따로 오세요. 항상 현장에 오면 걸레부터 빨아야 돼요. 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네, 차가 깨끗하잖아요. 진짜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KTX도... 타기만 했지, 진짜. 그러니까 KTX 맨날 타기만 했지. 어떤 분들이 청소하시나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는 유리, 식판, 선반. 유리, 식판, 선반. 이 두 개는 화장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유리, 식판. 식판. 이 신속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긴장돼요, 분위기가. 여기 막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저야. 여기 다들 급하시니까, 지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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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속이 왔어요. 왔습니까? 왔다, 왔다. 일단 여기로 움직입시다. 야, 정신 바짝 차려. 야, 진짜 차가 들었구나. 이게 보니까. 야, 몰랐는데. 왔다, 왔다. 차 왔다. 오케이, 일단 고. 선생님, 갈까요? 일단은 네 분은 저 따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네. 여기가 이렇게 긴장감... 조심해라. 여기가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줄 몰랐어. 조심해, 조심해.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자전거 여기다가? 네.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빨리 나가는 차니까. 네, 네. 오케이. 일단 여기로 오세요. 오자마자 이거 쓰레기통. 머리 기억하세요, 쓰레기통. 망을 뺐어. 이거 뺐어. 네. 비닐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네, 일단은 제가 넣을게요. 이쁘게 착해서 이쁘게. 네, 네. 그래서 넣고. 넣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 여기가 이런 객차예요. 네. 일단 이렇게 봐가지고. 아까. 망이, 이거 망이잖아요. 네. 이거 이런 걸 자꾸. 아, 쓰레기를 다. 맺은 담아야 돼, 이렇게. 쓰레기. 선반에. 뭐 있는지 보고요. 네. 선반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아, 저기 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지고. 꽂아놓고. 네. 망을 다 뺐지요? 네. 다 뺐으면은. 또 뒤로 따로 와보세요. 이거 이제 어디로 돌려야 되거든요. 네. 요렇게. 아, 예예. 이렇게. 저희가 돌릴까요? 예, 돌릴게요. 이렇게 좀. 아, 이제 반대로 가니까. 예. 돌려봐주세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렇게 돌리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반대로 나가니까 차가. 예. 야, 이런 과정이 있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몰랐다. 아, 이거 시켜봐요. 여자 돌리고 나서는 피지를 해야 됐던. 예? 피지. 아, 피지. 피지. 네. 피지, 피지. 지금 나가는 차라서 빨리 움직여줘야 돼, 이거는요. 예, 예. 피자로 가져올까요? 아니요. 바닥이 깨끗하니까. 일단 보고, 일단 봐야 되는구나. 네. 지저분한 거 우리가 있으면 좀 대충. 아... 일단 차가 깨끗하죠? 아, 근데 되게 깨끗하게 잘 쓰셨다. 네. 깨끗하면은.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 거라. 예, 빨리 움직여줘야 돼, 이차은 형.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 이거지? 네. 부숴, 부숴. 반복하면 이렇게 맞붙이면 안 돼요. 네, 예. 요거는 신속이니까. 예.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나와, 나와. 우리가 빠르셔가지고. 진짜 빠르셔가지고. 아, 이 밑에 이게 막. 우리의 발자국들인데? 응. 요거 브라운드. 아, 블라인드요? 네. 이렇게 때려 좀 두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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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팔걸이도 이렇게 올라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 아, 예, 예. 팔걸이를 내리고 블라인드를.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브라운드 다 내리면 안 돼. 아, 절반만요? 반반, 요 정도만. 아, 반만? 네. 아, 예, 예, 예.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손님들이 한 여름이라서 덥다고. 아, 예. 내려달라 해가지고 좀 내리고 있거든요. 아, 이 정도만. 그리고 여기 안에는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네, 예. 이제 화장실로 가야 돼요. 화장실이요? 네. 화장실은. 물 누르고. 네. 물을 누르면 뱅기 때 물이 슥 나오거든요. 아, 그때 닦는 거구나. 네. 바닥 근래는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 여기도 다 이게 손으로 다 가시네요. 네. 네. 아유, 진짜. 화장실 근래는 비누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신속은 끝난 겁니까? 네, 이제는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 진짜 정신없다. 아, 진짜 정신없다. 아, 정신없다 야, 진짜. 5분 안에 끝나야 되니까. 아니, 뭐. 떠들 새가 없겠는데. 여기 쓰레기 어디다 버릴까요? 아, 쓰레기는 이거 주세요. 이거 갖고 다니면 안 되고. 네. 이것도 담아서. 여기다가. 아, 여기 위에. 청중선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저 따로 오세요. 자전거 타고요? 네, 자전거 타고 천천히 오세요. 네. 자전거 타시면 돼요. 아니, 그냥 가요. 언니, 그냥 가요. 여기 내게 좀 가요. 아. 아, 이게 뭐 하지도 않은데 땀이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이거. 저 집 완전. 와, 장난 아니다. 다들 어딜 가셔. 여기로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네. 바쁘다. 네, 천천히 오세요. 저 따로 오세요. 야, 다들 또 이렇게 다 같이 가시는구나. 출발. 아유, 조심하십시오. 대박. 와, 이 그림 봐봐. 나 진짜 처음, 처음 신기해. 우리가 열차 내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약간. 어, 나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깨끗한 이유가 있었어, 열차. 아니, 그러니까. 아, 멋있으시더라고. 아까. 야, 이 수많은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딱 하셔가지고.